네 샤이니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6년간의 역사가 담긴 대단한 무대였구나 그리고 우리 엑소 멤버들의 와이소 시리어스 어떠셨나요? 멋있었죠? 네 굉장히 기특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빛나는 샤이니네요 그리고 지금 빛나는 서프라이즈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서프라이즈 타임 바로바로 프리하글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여러분 숫자가 너무 많은 관계로 저희의 채취를 담은 이 목도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? 네 이쪽 가방 그럼 저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시죠? 대단합니다 이제 서프라이즈 타임보다 더 떨리는 순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상 시상입니다 잠시 후에는 올해의 세계대상 시상이 이어집니다 과연 올해를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, 최고의 노래, 최고의 앨범상은 과연 누가 될지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떨리는 가슴 안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저희 광고무 가실게요 안녕